안녕하세요. AWS 코드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CICD 파이프라인 구축 및 SCA 오픈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DevSecOps 환경 구축을 주제로 강의할 아주대학교 사이버번호학과 박현재입니다. 먼저 목표입니다. DevOps의 개념과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CICD의 이해와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CICD 파이프라인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서 먼저 개발 전반의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DevOps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릴 것이고 DevOps 라이프사이클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DevOps에 관련돼서 CICD라는 개념은 무엇이고 이것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먼저 DevOps입니다. DevOps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앞에 Dev는 Development의 개발이라는 뜻이고요. Ops는 Operations의 운영입니다. 이 두 개를 그냥 합쳐서 DevOp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발팀과 운영팀이 중요한 건 협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협력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문화 및 프로세스 및 도구도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Development랑 Operations 그리고 QA가 있습니다. QA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퀄리티를 보장하기 위한 뭔가 일련의 행위들을 일컫습니다. 이 세 개를 모두 함께 하는 것으로 DevOp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의 목적은 빠르고 안정적으로 사용자에게 뭔가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DevOps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명확하게 정답이 있지 않고 이러한 행위, 문화, 프로세스라고 하면 일단 다 DevOps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DevOps라는 것을 여러 기업들에서 적용을 하면서 표준적으로 이제 배폰적으로 사용하는 프로세스 및 파이프라인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DevOps 라이프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우측에 그림을 보면 무한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으로 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복이 됩니다. 처음에 플랜, 즉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뭔가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이전에 기획 단계가 있을 때 그 기획을 한 다음에 개발을 계속 진행을 하고 개발이 다 되면 이제 빌드를 합니다. 그 빌드된 것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사용자가 사용할 때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다음으로 리듀드를 합니다. 이제 사용자들에게 사용 준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고 이제 곧 사용할 수 있어라고 사용자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배포를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Deploy라고 해서 진짜 배포를 하는 시점인데요. 이 시점이 되면 사용자는 이제 우리가 만든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Operate, 이거는 이제 배포가 됐으니까 사용자가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관리 서비스를 이제 운영, 그리고 관리를 하기 위한 이거저것 설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Operate 단계이고 이제 모니터, 이건 말 그대로 모니터링 서비스를 런칭을 했는데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했다, 이거는 이제 오류가 났다, 장애가 났다 이런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바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뭔가 서비스의 가용성을 확보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제 CI, CD라는 것인데요. CI 같은 경우에는 Continuous Integration이라고 해서 앞글자만 따서 CI라고 합니다. 이제 새롭게 개발된 코드가 기존 코드에 통합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될 때마다 자동으로 코드 빌드 테스트 이런 것들이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이제 지속적인 통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의 피드백하고 이제 코드 폼질 확보에 초점이 맞춰진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뭔가 조금 개발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코드 빌드 테스트를 뭔가 자동으로 수행하는 거, 이걸 도와주는 도구들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는 Jenkins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CI와 그리고 뒤에 나올 CD까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CD는 무엇일까요? 이제 Continuous Deployment의 약자 이것은 지속적인 배포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가장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아까는 개발 단계에서의 통합을 말했지만 이제 이번에는 지속적인 배포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빌드가 끝난 상황에서 빌드된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배포하는 거 여기에서도 자동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최근에는 무중단 배포라고 해서 여기 모든 서비스들이 실시간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이전에 있었던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의 장 3분만 되지 않아도 뉴스가 나는데 이제 중단이 되면은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낀다 하는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은 무중단 배포 그리고 새로운 코드를 올릴 때 서비스를 내리지 않고 중단 없이 새로운 코드를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이용을 할 때 업데이트를 할 때 무중단 배포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컨티뉴스 디플로이먼트 환경에서 가능합니다. 이제 CD를 도와주는 도구들이 무중단 배포를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이제 온프레미스라고 하는 실제 서버를 뭔가 하드웨어를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제약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브업스라는 개념이 나오고 나서 회사에 많이 생기는 팀이 이제 SRE라는 팀인데요. SRE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발자를 위한 개발을 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조금 더 데브업스 환경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CIC 플랫폼을 조금 더 개선을 하고 자동화를 조금 더 개선을 하고 이런 팀들이 SRE팀입니다. 개발팀과 운영팀이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협업을 하는 것이 이제 데브업스와 기존 방식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개발을 개발자가 회사에 올리면 자동으로 빌드되고 이 빌드된 것이 자동으로 배포되고 이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이제 CICD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사람의 손을 한 번도 거치지 않고 개발이 끝나면 바로 배포까지 되는 과정 그거를 이제 CICD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성을 하게 되면 개발부터 배포까지의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자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먼저 개발과 인프라 운영이 좀 서로 떨어져 있어서 서로 간에 뭔가 의존도가 높아서 이제 개발팀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배포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팀은 만약에 바쁜데 개발팀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개발과 배포의 과정이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이제 파이프라인의 프로세스를 자동화를 시킴으로써 의존도를 떨어뜨리고 이제 개발팀과 운영팀 모두의 행복을 찾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DevOps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DevOps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는 DevOps 파이프라인을 AWS로 구현해보는 것을 직접 해볼 겁니다. 그거를 보고 이런 식으로 뭔가 자동화를 해서 개발자와 인프라를 운영한 사람이 모두 편해질 수 있고 또 빠르고 안정적으로 사용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과정을 직접 구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